한동대에 있다가 한동대 학생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수인데 경북대로 옮긴 법학자 김두식 선생이 최근에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해 특별히 더 비윤리적인 것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많이 듣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고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는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 믿음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직자인 청년의 어머니는 혼수나 예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그런 것 원하는 집이 아닙니다 라고 고상하게 말합니다 여자 쪽에서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나 막상 결혼식이 코앞으로 닥쳐오자 시어머니 될 분이 신부 쪽에서 우리를 무시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신부 쪽에는 비상이 걸리고 혼수를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어서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몸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정직하고 편한데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며 배운 것이 있는지라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갈수록 말과 행동의 괴리가 커집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괜히 다른 사람과 다른 척 하려다 보니 더 나쁜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만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제가 학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던 제자가 뜬금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인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세상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형태는 다르지만 신학교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분의 격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나 교회 안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두식 교수가 지적한 대로 크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현실로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같은 현상을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집거위 비유에서 통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고위 거위가 외치는 강력한 설교에 감명을 받았다 설교는 항상 같은 방향이었다 고위 거위는 모여든 회중 거위에게 그들의 고귀한 정체성에 대하여 역설하며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날개를 주신 높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회중 거위들은 동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고위 거위는 날개를 가지고 전 세상 어디라도 그들이 원한다면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회중 거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헤어질 때가 되면 거위들은 날개로 날려고 하지 않고 다시 뒤뚱거리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뼈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이 에이고 아픕니다 제가 들은 가장 통렬한 교회 비판이었지만 저는 젊어선 이 비판을 처차 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 듣고 날라야지 왜 아직도 뒤뚱거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라며 마치 제가 키에르 케고르가 됐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목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신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의 비판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저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종종 신학교의 고위 거위로서 회중 거위들과 학생 거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세상을 날 수 있다고 강대상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모두 소유한 것처럼 사자호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내려온 후에는 날개를 저어 날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저부터 뒤뚱거리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자교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이상주의 거위입니까 아니면 예배 후 집으로 뒤뚱거리며 돌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자신과 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접고 매일의 작은 행복과 안일한 삶에 만족하는 거위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자신도 뒤뚱거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왜 날지 못하느냐고 비판하는 거위입니까 놀랍게도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룩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분이 실제로 교회에 실망과 회의를 갖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들으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주장을 할 용기가 없고 교회에서 위로를 얻기보다는 실망을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서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과 회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일방적 기대와 거룩함에 대한 일방적 이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완전함과 거룩함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무조건 교회가 완전하고 거룩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실망과 회의를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반대말은 속됨이고 교회는 모든 속된 것을 배제한 거룩함 자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방적 이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크리스토파로 4분 오열되어 있었고 음행하는 자들조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성만천시에 서로 빵을 많이 먹으려고 다투는 유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바울은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방탕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고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교인들과 교회를 하나님은 왜 거룩하다고 하시는지 둘째,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게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아직은 뒤뚱거리는 거위라 하더라도 하늘을 나는 거룩한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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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슬압들은 우리와 같은 부정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을 모셔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압은 우리처럼 땅을 밟고 다니는 흙의 존재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린 후에야 비로소 슬압들은 하나님 앞에 찬성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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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린 여기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성 중에 세 번 반복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딱 두 곳인데 여기와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그런데 모두 거룩하다를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라고 세 번 반복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이 공이 공이라고 하거나 진노 진노 진노라거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딱 두 번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고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 임할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그의 전인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결코 하늘을 나는 꿈 거룩한 공동체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주 엎드러지고 뒤뚱거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을 나는 거위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되죠 주변에서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위선을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2000년의 교회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인간은 연약하기에 거룩하게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점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보기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일방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룩함에 대해서도 일방적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성에는 일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저 분리와 배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지 죄로부터의 분리와 배제에 있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친히 혈류증 앓는 여인이 몸에 닿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혈류증 앓는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지 혈류증 앓는 여인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분리되어야 이유가 없는 거죠 의사는 환자를 압도해야 되는 것이지 환자의 병에 의해 압도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분리와 배제만의 소극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거룩해하는 능동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악으로부터의 분리와 배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혼자 거룩한 분이 아니시고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호세와 11장 9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저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을까? 호세와 11장을 보면 이 같은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단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와 11장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어 아들로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비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지 못했어요 이런 아들을 징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와의 사랑받는 아들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경제적인 통여를 보장하는 바알을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구애를 뿌리치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렇게 재앙을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이방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캄캄한 절망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듯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절규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도시를 언급하는데 아드마와 수보임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장세 2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들과 온들과 성에 관한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뒤집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인간들을 뒤집어 엎어멸하셔야 되는데 아들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졌어요 8절 끝에 볼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개혁판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머리가 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돈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개정판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렇게 했는데 뒤집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멸하셨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들 이스라엘을 엎어멸하셔야 되는데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뒤집어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처벌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극혈이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궁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극혈이 불이 붙어서 이 사랑 때문에 아들 이스라엘을 진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구절 내가 다시는 에브라엠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될 것만을 요구하는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살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더라도 끊없이 사랑으로 용서하는 분이시죠 이런 사랑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가운데 결코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룩 자체인 거예요 그곳의 11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또 다른 측량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리와 배제로만 이해한 채 교회의 거룩을 보고 실망하는 분들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반역하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분리와 배제로서의 거룩하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거룩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 예수는 다름 아닌 바로 그런 인물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양면적인 인물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을 보면 베드로는 진짜 든든한 반석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의지할 만한 반석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소리랑 반석이라는 소리랑 이게 비슷한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확신 가운데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든든한 반석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런 반석 같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거침돌이 됩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영어로 스칸들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반석인 동시에 거침돌이고 그는 바위인 동시에 스칸들이에요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가리켜 금방 반석이라고 했다가 금방 걸림돌 스칸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말을 바꾸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인 거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베드로의 이중성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께서는 욕을 먹으실 일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끔 왜 그런 인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는가? 필립이 안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의 시선으로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는 사실 비판할 게 많았다 하지만 일단 교회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헌신하게 되자 신약성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범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나는 교회의 실패를 좀 더 동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 두 높은 이상을 제시해놓고 정작은 질퍽거리는 땅으로 걷게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좌절할 것이다 그러나 리차드 로가 말하듯 교회는 바로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정말 압권이에요 설명이 우리는 좌절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보죠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이, 이 확신이 끝내 베드로에게는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쳤지만 베드로는 그나마 멀리서나마 예수의 뒤를 쫓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왜 실패했냐? 멀리서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시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혼자만 멀리서나마 쫓아간 거죠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확신이 끝내 바깥들에서 연약한 계집종의 물음 하나에 거침돌로 바뀌었어요 너도 그 예수와 함께한 당이 아니냐? 난 모른다 그가 마지막 세 번째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이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그 위에 세워야 하는 반석이었지만 끝내 거침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좌절과 고통이 끝내는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된 중요한 디딤돌이 됐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옛날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그저 겸손하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답변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은 후에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교회는 이런 베드로 같은 이중적 모습으로 총정 혼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어떤 때는 확신에 차가지고 든든한 반석 같다가도 그 거침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 확신에 찬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거침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감에 넘치는 반석 같은 베드로 또 거침돌로 바뀌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거죠 이럴 때 교회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 가운데 신비롭게도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진 피터스는 교회란 공이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잘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의 혼란과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을 들으려고 하는데 가족도 혼란과 신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반석이자 거침돌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든든함은 가족이 의지하는 반석이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거침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게 뭐 있겠어요 저희 집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10년 전 딸내미와 함께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였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오후 3시 반쯤 되면 집에 돌아왔고 저도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내미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 상처를 줘 저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준 사람인가 저는 딸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지 몰랐어요 든든한 반석인 줄 알았지 뾰족한 거침돌인지는 몰랐던 거죠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무 조그만 교회 한 70명 되는 교회 딸내미도 같이 갔는데 한 두 시간 떨어진 교회인데요 설교를 하다가 딸내미가 이번 주에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하루에다 몇 번씩 상처를 준다는 말을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작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딸내미 주변에 있던 교우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등을 두들기지 않나 귓가에다 뭐라고 소곤거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교우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우리 가정에 상처와 혼란이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이러니까 교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집도 아이들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 이쁘지만 가시가 있지 않아요? 장미니까 남편 듬직하죠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때에는 인간이 거침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낳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얘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저희 딸내미는 제게 아내다움의 두 번째 애인이기에 위로와 기쁨을 주지만 자주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상처를 줄 때마다 딸내미는 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그것도 종종 제게 날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냈지만 저의 상처는 깊게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이상 그런 거죠 대학 4학년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작년쯤에 자기 엄마한테 철이 들었는지 엄마 이제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키가 더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랑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m 80 이하는 루저라는데 저는 1m 68에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골이 줄어들어서 1m 67인지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두 가지 조건이 붙어있지만 그나마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혼란과 신비가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치유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족은 서로에게 반석과 거침돌로 위로와 힘은 물론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서로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반석인면만을 기대하여 그저 든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정당한지 몰라요 교회만큼은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달라 그런 점에서 교회는 든든한 반석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5월에 교회 다닌 중직자 청년 리더들은 초신자들이 볼 때 든든한 반석처럼 서 있어야 하죠 그러나 이런 요구를 교회에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교인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정적인 눈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비정한 사람이오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자기 역시 반석인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교만한 사람이고 비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반석과 거침돌 페트라와 스캔달론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어찌 시몬 베드로의 모습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반석과 거침돌의 양면을 지닌 베드로를 그래도 신뢰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교인들끼리 서로 비정함과 교만을 극복하고 동정어린 눈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거침돌 때문에 교회를 저버린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동정어린 눈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려는 거룩한 꿈을 포기해서는 아니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려는 꿈을 포기한다면 세상이 오히려 거위의 꿈을 노래하기 때문이죠 1997년에 김동률과 이적이라는 가수가 카니발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거위의 꿈을 노래했는데 최근 인순희 씨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제 핸드폰에 컬러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이런 노래 하냐고 반대하는 바람에 아직 못 놓고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위의 꿈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혹대로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작사한 건지 이동이적 같은 논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작곡했으면 복음성가를 해도 크게 이게 나쁘지 않을 아주 멋진 가사예요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야말로 진정 거위의 꿈을 노래해야 되는 백성 아니에요 세상에 갇혀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꿈을 접고 작은 행복과 안일한 삶에 안주하려는 이들에게 진정한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비록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마음쓰리고 아파도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에도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 누구십니까? 끊임없는 반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그 어디를 가도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 광야 한복판 사막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곳을 세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나이의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거룩한 분에 대한 환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 거룩 거룩하신 그분의 환상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되 때론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또다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려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